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50살이대 미스코리아 김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들 코로나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얼마 전 수해에 엄청 많이 나섰잖아요. 어떤 수해지역에 자꾸 어미개가 어떤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컹컹컹 짖길래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짖지 하고 그 땅을 파봤더니 그 안에 그 어미개의 새끼들이 갇혀있더래요. 다행히 그 어미개가 어찌나 울어서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요. 그 어미개의 귀에는 그게 들렸었나 봐요. 그게 바로 모성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느 체육관에 비가 새어서 체육관 지붕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떤 기둥 쪽에 봤더니 모래에 찍혀가지고 도마뱀이 하나 있더래요. 그런데 그 공사하는 인부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지금 몇 개월째인데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있었을까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못에 찍혀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신기해서 한번 지켜봤더니 정말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자녀든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 못에 찍힌 도마뱀이에 먹이를 물어다 주더래요.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가족의 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코로나 이혼이라는 거. 요즘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네요. 그동안 정말 일에 쫓겨서 삶에 쫓겨서 자신의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가족 간의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부부 간의 소통을 잘 만들어 놓지 않는 가족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함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도 난무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든데 가족까지 이혼이 우리가 정말 이혼을 해버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더 번쩍 차려야 되고요. 우리 여성들은 가족의 다른 정말 밖에서는 두 번째고요.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는 행복 전도사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학교로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직업을 직장을 못 찾아서 정말 방황하고 많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엄마가 아내가 든든하게 괜찮다고 곧 좋아질 거라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닌데 이럴 거 뭐 있냐면서 정말 통 크게 정말 그 마음을 상처받은 그 마음을 정말 다독여주고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꼭 불어주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게 우리 아내의 역할이고 우리 엄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남편이 좀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요. 정말 심한 말 하지 마세요. 다독여주는 말. 지금은 너무 힘든데 가정에서는 힐링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가족에게 정말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더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의 힘 아내의 힘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날개를 펴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행복 전도사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여성들이 코로나 대학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배우는 거 싫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만하면 정말 가능하면 안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들어도 한두 번 들어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되게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는요. 모르면 정말 쇼핑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인터넷을 두려워했다가는 쇼핑이라든지 정말 누가 내 돈을 다 빼가도 정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은 뭐 기억 미음, 기억 미음만 알아도 사는 세상이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을 모르고 스마트폰을 모른다면 정말 바보, 멈춤이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동안 저희 아들이나 딸, 저희 남편에게 조금만 어려운 거 있으면 아 이거 좀 해줘. 나는 못하겠어, 못하겠어. 다 밀었지만 이렇게 밀었다가는 언제까지 우리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뒤로 빠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익힐 건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여러분 저도 배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물어물어서라도 우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낙오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고 꾹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여성의 역할로 정말 우리가 가정 내의 행복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을 살 때 우리 코로나에 너무 큰 걸 당해보니까 정신이 좀 바짝 차려지잖아요. 남편 탓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들 탓, 뭐 이렇게 딸 탓도 가끔 미울 때 믿죠. 정말 회전은 하고 미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탓, 자녀 탓이 아니라 좀 미운 마음이 들 때는요. 정말 우리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우고 경쟁을 하고 누군가를 이기고 지는 그런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정말 행복 전도사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러한 여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 화이팅!